손교창, 왼쪽 돌파, 몸을 한번 부딪히고 김지원에게 다시 페인트전 안쪽, 탈르데비스 왼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득점! 지금 엔드 선수들의 원카운트 도움수비를 받지만 지금 스피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네요 자, 파워팩! 처음성은 레이업 실패! 엔드 선수들에게 오게티라면 강변에서 누구 저런 쉬운 이진을 한 번씩 놓치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현이 레이업 그전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도 이득점을 쉽게 할 수 있는 찬스였는데요 예 오, 지금 안 돼요 오, 자, 라렌 선수도 조금, 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예, 데이비스와 신경전을 벌입니다 오, 이 두 선수 최고의 KBL 외국인 선수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장면들은 좀 안 나와야 됩니다 오늘 뭐 1쿼터부터 워낙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예, 서로의 감정이 약간 상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